3부 예배 보기에서요 전국에서 지금 이렇게 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우와 대단합니다 진짜 이야 아 아 아 아 아 예배 보기에서 이렇게 줄 서는 것은 여기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야 정말 세게 봐서 제가 봐도 이렇게 줄 서서 이렇게 예배 보는 건 여기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와 아 아 아 아 지금 시간이 6시 이방인데요 뭐 이렇게 많이 지금 줄 서가 지고 쓰실 얘가 지금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인데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와